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댓글에 남겨주신거 보고 댓글 대답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댓글이 여기 보이는데 제가 회신을 댓글을 다시 달 수가 없더라구요 3일이나 흘러버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민간음주연구소님이 안녕하세요 자격증 성분 찾다가 댓글 남겨드립니다 cwi는 이미 갖고 있고 시험비 및 갱신비 부담 때문에 api510570 중에 하나만 따려고 하는데 어떤게 더 나을까요 현재 업무는 반도체 배관 품질...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답장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방송으로 남깁니다 민간음주연구소님 cwi는 가지고 계신데 api510570 둘중에 뭘 딸까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이 배관 품질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고민할 것도 없이 api570 따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api510이 프레셔베셀 인스펙터고 api570이 파이핑 인스펙터인데요 배관 품질이니까 그리고 반도체에는 뭐 베셀 이런것도 뭐 이런거 보다는 배관 쪽이 더 훨씬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api570을 당연히 추천드리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비교하면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api570이 아주 조금 조금 더 수월하게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api 시험은 api570이 되겠습니다 파이핑 인스펙터요 요거 유튜브 요거 올려 드릴게요 혹시 댓글이 안 달려갖고 이렇게 방송으로 남겨드립니다 민간음주연구소님 게이 이 et 은 에 e 으 으 으 으